녹음을 앉아서 할 때도 있지만 일어서서 할 때도 있거든요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서서 한 번에 다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워서요 근데 방송할 때 시청자들이 다 신기해하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일어나면 캠을 만졌는데 바로 일어나니까 뭐야? 뭐 설치했어? 다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로 책상 높이를 높여서 직원분들이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스탠딩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높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션 데스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높이가 올라오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기존의 한 테이블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거를 되게 프로게이머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높낮이 기능이 있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